5. 팔을 어깨 높이 위치까지 올리고 팔을 교차해서 가슴 앞으로 잡아 당겨줍니다. 10에서 30초간 유지해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교차해서 가슴 앞으로 당겨줍니다. 양손을 등 뒤로 마주잡아줍니다. 그대로 천천히 호흡을 하고 내쉬면서 천천히 팔을 위로 올려줍니다. 10에서 30초간 늘려줍니다. 양다리를 넓게 벌리고 선 상태에서 한쪽 팔을 90도로 구부려주시고 머리 뒤로 위치해주세요. 다른 한쪽 팔로는 다른 한쪽 팔을 잡고 당겨줍니다. 그대로 10에서 30초간 쭉 스트레칭시켜줍니다. 뒤로 돌아와 반대편도 똑같이 실시합니다. 팔을 90도로 구부려준 상태에서 양 견갑골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막대를 잡아주세요.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시에 한쪽 방향으로 밀어서 춥니다. 10에서 30초가량 유지해줍니다.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해줍니다. 자 grâ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